반중 정서로 논란에 휩싸인 한중 문화타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코오롱글로벌이 공동사업자들과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코오롱글로벌은 조만간 주주사인 중국 인터넷 매체인 인민망등과 한중 문화타운 사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 뒤 특수목적법인 철수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60만 명이 넘은 한중 문화타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담당 부사와 협의를 거쳐 5월 초에 답변을 기시할 예정입니다.